저작이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지속 스피드런? 캠페인 하면 되겠죠? 또 고민되네요. 많이 어려울려나? 이거 또 너티독 작품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6개네. 매우 어려움으로 해야겠죠? 내가 너티독 작품은 절대 안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네. 리마스터니까 로딩 빠르겠지? 어떤 위대한 이르도 반드시 시작이 있기바려. 그러다 그것을 맞춘 내 달성할 때까지 목표에 정리하는 과정에 말로 진정한 영광에 찬된 의미가 있다. 이게 배경이 어떤거죠? 그냥 보물찾게 하는건가요? 자막을 켜고 끌려면 에보를 들으십쇼. 이런거죠? 이거 현대자나? 그가 400년 전— 영상으로 비축한 것 떠오VE 카메라가 조금 있겠네? 여럿 여럿 열어봐 비었네 빈거 아냐? 뭐야 오 내가 이거 리마스터 버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첫 플레임이다 자티드 자체를 처음 해요 어허허 뭐야 아름다운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조작이 라오와 비슷하네요 조작이 아니라 약간 느낌이 비슷해 뭔가 모션이랑 느낌이 비슷해 같은 회사다 보니까 감도가 너무 빠르다 감도 좀 낮출게요 아까 이거 좀 조정을 했더만 어 뭐야 두방에 죽어요 알았어 알았어 헤드샷 좀 가보야 헤헤헤헤헤 어 피하는 것도 있고 어 뭐야 어 뭐야 내 몸 내 몸 내 몸 오오 오오 오 아파 오 아파 추리하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 매우 어려움을 했거든요 못 깨나요 초회차인데 깰 수 있겠죠 애들이 또 밑으로 수영해서 오른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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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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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총 뭐야 오 오..어떻게 어떡해 아 다행이다 내가 뭐 하는거 아니구나 뭐야 뭐야 그타도 이렇게 시리즈별로 할인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타는 진짜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옛날에 어 네 안녕하세요 그타는 잘 모르겠네요 조작이 나쁘긴 하는데요 네 원입니다 방금 시작했어요 GTA3 뭐 바이스시티 옛날에 엄청 많이 했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구 네 feu 연락 나 나 나 나 어허 이게 몸을 찾게 하는 게임이죠? 총격이 주 컨텐츠인가요? 어서오세요 왜 저 누가 가져왔어 till we got one little problem yes that's what I said it blew up its think no that's why we have insurance right the cam is fine don't worry about the camera good as new Sully The girl can hold her own you shoulda seen her fine you go on out there and you tell her we just found the Lost City of Gold maybe her 그것도 둘이서 다니는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못 믿는다고? 버리고 가는거야? 뭐야? 뭐야 갑자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